셀트리온의 상승 추세는 이미 시작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화려하고 묵직한 차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주작의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작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주작의 흐름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그 뿐이죠 단기적으로 보고 지금 왜 안오르네 또 이렇게 내리면 어떡할까 그런 부분은 아예 생각도 안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런 소심한 작은 마음으로 셀트리온을 바라볼 만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단번에 치고 나갈 환경이 완성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외인기관 양시장 모두 매수를 했죠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이제 좀 돌아서는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오르고 코스닥도 0.4% 둘 다 한 0.4%씩 올랐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전기차 관련 주들이 좀 좋았습니다 전기차 관련 주들 2차전지 배터리 좀 괜찮은 모습이죠 그리고 자동차 주들도 좀 양호한 흐름이었고 일지 전자도 좀 괜찮았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주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 전자가 보압 수준을 유지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8% 정도 좀 내려 썼는데 지금 반도체 생산 관련 주들이 조금 약세 보였지만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지금 테슬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그대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지금 컨택트 주들은 강한 흐름을 보일 수가 없는 환경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죠 이 파라다이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다가 전세계 코로나 4차 유행 우려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여행 주들 그리고 카지노 주들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이게 전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코로나 장세가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 제약바이오 주들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웅대웅제약 그리고 안트로젠 삼천단제약 메지온알테오제약 이런 그동안의 하락폭이 좀 컸던 이런 제약바이오 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봤을 때는 경험상 지금의 장세는 개인 큰손들이 좀 선호하는 낙폭과대 뭔가 재료가 있는 그런 조목들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 장세의 대장이죠 코로나 장세의 대장인데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좀 눌러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좀 눌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워낙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조정이 크게 진행이 되었죠 지금 이렇게 크게 조정이 진행된 이런 종목들 아주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힘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당분간은 이런 낙폭이 과대한 제약바이오 주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비해서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크죠 그리고 최근에 힘이 상당히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지만 이제 바로 치고 올라서면서 다시 이제 키맞추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현황을 보시면 제약은 기관이 들어왔죠 연기금도 들어왔고 기관이 들어왔는데 외인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다가 오늘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외인들이 특히 제약바이오 쪽을 좀 팔아 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는데 제약은 건들지 않았죠 그러면서 2000원 정도 상승하면서 1.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관 매수 1여존을 연기금이 7만 7천주 상당히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금토보험 투신 다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9만 3천주나 집어 던졌죠 외국인들이 오늘 작정하고 좀 던진 불이기입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 쪽을 이용한 외인들의 매도세가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좀 나왔죠 삼성하고 신한 쪽을 통해서 외인이 열심히 던져대면서 상승 흐름이 하락 흐름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60선 언저리에서 은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짚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그냥 단기적인 흐름 차트만 보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식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페이크가 난무할 겁니다 지금은 페이크가 아주 난무하겠지만 이 복지부동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때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환경은 바로 치고 위로 헐헐 날아가는 환경이죠 그런 환경인데 어쨌거나 이제 어제 좀 크게 올라선 부분에서 숨고르기 은봉이 한번 나온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은봉이 나오고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눌러줬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눌러주고 간다 그러면 그냥 눌러주고 가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가면 역시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누르는 것은 좀 오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려치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은 제일 약하죠 최근의 흐름에 제일 약한데 연기금이 한 천주 정도 들어왔죠 그냥 사는 둥 받는 둥 하면서 자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사트리고 있죠 계속 사트리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연기금이 코스닥 쪽에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 거래소 쪽을 1284원 매도했지만 코스닥 쪽은 200억 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렇게 들어오면서 연기금들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쪽에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기금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한 매매 행태를 연기금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분시 관련해서 재판이 4월 20일 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사트리는 모습은 너무나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죠 연기금이 다른 종목들 매수하는 부분은 이해가 좀 되겠지만 삼성바이오는 지금 불확실성이 아주 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앞두고 계속해서 PR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눈이 많죠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셀트리언도 연기금이 조금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눌러댔습니다 신안에서 3만 8천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 우량주들의 매매 흐름을 보면 신안 쪽을 통한 외인들의 매도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온 그런 분위기죠 그러한 분위기에 셀트리언의 시청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외인의 매수 신안을 통한 외인의 매수가 오늘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다 돼가는 이런 찰나에 한번 쭉 크게 좀 집어던졌죠 집어던지면서 좀 눌러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죠 그러나 이미 상승 흐름은 이미 진행되고 있죠 이미 진행 중이다 그리고 파동을 한번 타고 밑으로 내렸다가 21선에서 바닥 잡고 바닥 잡고 쌍바닥을 잡았죠 단기 쌍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제 2평선을 완전히 다 올라섰죠 오늘부로에서 2평선을 완전히 다 올라서면서 이제 저항선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항선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고 장기평선 단기평선들 전부 다 많이 아주 가까운 간격을 두고 모여있죠 아주 가까이 모은 상태인데 지금 이런 모습은 정말로 지금 강력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이제 유럽 허가 소식이라든지 수출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식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냥 날아가 있죠 그냥 날아가기 딱 좋은 그러한 모습을 완성을 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서고 한번 눌러주고 다시 상승하는 정말로 강한 상승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눌러주고 아주 다지고 2단 도움닫기를 하고 나서 한번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아주 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2평선이 다 모인 상태에서 실타래가 풀리게 되면은 톨게이트를 이제 빠져나가는 아우토반을 달리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차트 모양이 완성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경이 워낙에 좋죠 셀틴 전산 환경이 워낙 좋고 여기서 이제 호재 소식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에는 무조건 나오죠 EMA 정식 승인 소식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나오겠죠 자 그런 부분인데 먼저 수출 소식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은 EMA 정식 승인이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식이 나오면 이제 아주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완성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을 보여주는 이런 외인들이 좀 눌러주죠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면 계속해서 그냥 매수하면 되는 그러한 흐름이구나 매수기를 또 주고 있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여유 있게 바라보면 그 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